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밥 먹고 잘 되지 않을까? 몰라 너 알아서 해 그냥 알아서 하긴 놔둬야지 그니까 나 헌팅의 집 가야되는데 사진도 걸어야되고 또 이제 또 자고 나면은 또 아침에 이 출근가야돼 쉴때 헌팅의 집 가볼게요 갈시간이 없어 빨래고 화장실 천맛다 쓰면 진짜 시원한데 브라우니 먹자 사진도 걸어야지 사진도 걸어야지 추억에 추가? 아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네 오 좋아요 얘 그럼 자 오 오 오 헐 못생겼는데 저거 여기에서 내가 기록해야지 사진도 갈수록 어 사진 하나 찍어야 되지 않나? 내일 또 사진 찍어야지 승진했으니까 오 잠깐만 잠깐만 멈춰 사간거 같은데? 아닌가? 아 괜찮네 또 먹고 아침에 야 나 시간관리 못했다 어떻게 헌팅의 집 가볼까 한번? 지금 나 시간도 많은데 아 좀 자고나서 수강관리 잘해야돼 일할때 피곤하면 안되거든 일할때 피곤하면 이게 안되는거야 헌팅이 헌팅이 깨있을지도 몰라 전화 잡담하기 헌팅아 일어나 있니? 자는데 자는데 어차피 나 2시간 뒤면 또 가야돼 브라우니 하나만 먹고 갈까? 아니 브라우니 먹자고 빨리 먹고 출근하자 먹다 출근해야 된다 이거 완벽해 완벽해 화장실은 거기서 가고 사간거 있어? 사간거 있어? 어 뭐야 깜짝이야 성격 봐 됐다 이제 간다 일간다 앉자마자 일가기 앉자마자 일가기 골장이 왔다 아 나 옷 안바뀌어? 옷 안바뀌어? 옷 안바뀌어? 사건 배정받자 위생현사가 옷이 이쁘다고요? 침대 아니야 여기 일 침대 안좋은거 써서 긴장한게 아니라 이거 그거일걸요? 여기 일하러 와가지고 오 이동하자 범죄지도 구성하기 여기 좋았어 범죄현장으로 이동하자 아 거기 밑에 긴장.. 왜 긴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왜 긴장하지? 왜 알았어 봐봐 키키아 환경 봐봐 아 스트레스 받았네 어 낙서 낙서 근데 이 증거는 별로 안좋을거 같은데 낙서를 수직하자 야 낙서 개많아 돈! 도대체 너네 집에서 어떤일이 난거야 돈 돈 낙서를 누가 이렇게 났냐? 돈 잘못한게 많은가봐 이거 다 수사해도 되지않나 이거 다해도 되죠 짐은 채취하자 낙서 낙서 여기도 있네 뭐지? 이해 안되는데 지 목격자 지 목격자 지 학부모 네 지 목격자 지 어 더 받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 여자한테 여자 갔어? 현장 응 여자 뒤에 갔어 여깄다 어 여기도 뭐있네 뭐야 나 좀 이번에 좀 잘한거 같애 돌아가자 안해도 되겠지? 좋았어 집 뒤에 뭐? 아니 집에 가도 된다메 저거 다 안찍어도 돼요 왔다 증거를 분석하자 이제 지문도 해야 돼 아 똑같은건 안찍어도 돼? 지문도 분석하자 아 분석이 실패했네 음.. 제보를 한번 검색해볼까? 교차검색 뭐야 누가 쓰고 있어 여기 써야겠다 제보 한번 해보자 증거 분석 증거 분석? 증거 분석 아까 했지 않나? 아 이거 다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구나 하나하나 하나씩인 줄 몰랐어 밥 좀 먹어야겠는데 화장실이랑 야근한다 오늘 야근할게요 열정이 넘치는 나 나 화장실 샷 너무 빨리 가는거 아니야 이거? 됐다 제발 좀 유 귀요한거 나왔으면 좋겠다 헌팅된 집은 쉴 때 가야될거 같은데 너무 바빠 이거 제미는 한번 떨어져도 뭐 사건에 대해 토론해볼까? 제미 올라가야 않을까? 어? 나오지 않았어 아무것도 교차검색 한 번 더 해봐? 아? 한번 이동할까? 아 초록색만 다 채워주면 괜찮은거에요? 그렇구만 근데 재밌어 궁금해 계속 얘네 집에서 하는거 아니겠지? 집 바뀌었다 하루일갈 다 채웠으니까 집에 갈까 그냥 집에 갈래 어 내 야근 안 돼 있는데 아 괜히 야근 안 돼 있네 순찰 돌자 순찰 돌아야 돼 조기 퇴근하면 안 돼 야근한다 했어 이미 끝났어 선생님한테 야자한다 했는데 야자 안 하고 가는 걸 똑같다고 순찰 돌자 오우 왔다 좋았어 이제 뭐야 뭐야 바람편나 봐 누가? 두 시간동안 손총이 어! 아니! 우리 자기 아니야! 나 이러다가 내가 그거 되는 거 아니야? 돈! 어떤 일이야 도대체! 어우 너무 재미없다 나 나 이제 퇴근할 때가 별로 안 남았어 1시간 남았어 1시간 동안 너랑 놀까? 재미 얘기를 하자 재미는 이야기 말하기 1시간 남았다 차 하나 먹어야 될 거 같은데? 2시간 남았다 따끈한 커피 커피 먹으면 그래도 피곤한 게 풀어져요 뭐야 갑자기 유혹적으로 죽겠어? 에이 그만해 커피 못먹고 가 있네 이거 야 10분 나갔어 먹고 먹을 수 있어? 아! 기다리다가 끝났네 오우 끝났어 커피 딱 내리자마자 자판기에서 커피 딱 이제 삐 소리 날 때쯤 바로 왔다 야 너무 피곤한 거 아니냐 이거 밥이나 먹어야지 어 뭐야 갑에 넣기 말고 밥 먹자 헌팅집 좀 가고 싶은데 헌팅집 찾아볼까 한번? 나가서? 난 이거 좀 채우고 갈게요 어 밥 먹고 바로 나가자 그리고 일상 바꾸자 그리고 일상 바꾸자 형상복으로 이제 갑시다 알아브로 이동하기 이동하기 해서 한번 볼게요 어? 아니지 깜짝이야 씻어야 돼요 잠시만 헌터지 깜짝이야 헌팅인 다른 앤 줄 어 여긴 없고 다른 말 있나 어? 내가 여기 살지 않아 잠깐만 저녁받다 사막으로 가야겠다 헌팅이 어? 사람 뜰 때마다 심장이 아프냐 왜? 어? 돈이랑 닮았는데 아니겠지? 야! 돈은 왜 3명의 여자야? 좀더 혐의로 다음날 그쵸 다음날 겨우